어이 전사장 이거 좀 먹게나 먹었어 지금 배를 아 진짜 왜 안 잡던 거 안 잡던 거 안 잡던 거 어이구 당기 어이구 당기 으 으 아... 주문하면... 엄마는 인지검사라서 군사할 때도 못하니 형제만 살았잖아 그리고... 내가 배고 가야 돼 신문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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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름다운 거 신문의 우리 동기들 강동무인 붕괴팀입니다 오늘